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은 예민주입니다. 5월의 넷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주도 미중 간의 무역 격돌로 인해서 불편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번 주도 쉽사리 그렇게 해결돼 보일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금요일 시장부터 좀 복귀를 해볼까요? 우리 시장도 오르다가 좀 밀려나섰죠. 코스피가 11포인트 밀렸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2% 넘게 꽤 많이 밀렸습니다. 미국도 좀 혼조세였다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복귀를 해보면 다우가 0.38%, 나스닥은 1% 가까이 밀려나서 확인됩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1,200원 선을 오락가락할 분위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유럽의회 선거가 또 이번 주 23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이게 또 브렉시트나 유로존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일단 시작에는 좀 부담이 되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변수들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코너는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의 시각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가 시원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압박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 1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실적도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이번 주는 어떤 변수를 보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실적이야 낮을 걸로 봤으니까 눈높이 소폭 하회하는 부분, 그거 시장에서 그거 가지고 이만큼 밀렸습니다라고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시장 좀 약세로 지난주에 반영했었던 부분, 뉴스들 모아서 보면 결국은 무역전쟁 얘기입니다. 하웨이 건드리고 나서 중국이 이제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뉴스에 따라서 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협상 중단 선언에 가깝다라는 뉴스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데자뷰 정도? 네, 그런 정도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작년 10월장 매매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금방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무역전쟁 얘기 들어보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진도가 나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자료 보면서 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사실 우리 연초 장만화,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안 좋은 분위기에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 1월 효과가 올 거다. 연초 효과가 올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 어긋나기 어려워 보이고 연준의 마이웨이가 사실상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걸 반영하면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값이 3월까지는 계속해서 떨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매매하기 참 좋았죠. 종목장 강세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3월 들어서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영할 만큼은 반영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2230 정도 목표가 부르고 목표가도 채워줬으니 이제 한번 증명되는 모습을 좀 보자 라는 뉴스 이외에 리스크 값이 한번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 넘냐 마냐를 트라이하던 단계에서 뉴스가 툭 튀어나왔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트윗을 통해서 튀어나왔다고는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중국이 상당 부분 협상에 진행됐었던 부분에서 후퇴하더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꼽히고 들어가면 지금 당장 관세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긴 먹거리 측면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굴욕적 협상이다. 이거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차라리 관세를 두드려 맞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보고 있는 그림처럼 시장의 리스크 값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마이너스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재미있는 모습은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빅스 값은 미증시의 변동성 값이라고 보면 되죠. 미증시는 아이고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상당 부분 지난 금요일 날은 장 막판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떨궈지지 않았습니다. 미증시는 타격받은 부분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 값인 브이코스피 값을 보게 되면 지금 리스크 값이 증가해서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올라도 우리가 후 약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지난주에 그랬죠. 미증시가 빠지면 우리는 아침서부터 죽어서 시작하는 거고 시장의 상대 약세를 얘기하는 코스피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적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기준은 실적은 어차피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그거 소폭 하회하는 거 가지고 시장의 트리거를 당기진 않았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환율 얘기를 빼먹고 갈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1190원 넘죠. 1200원 노크할 것 같은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워낙 약세 가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은 매수로 올라올까요? 아니면 매도가 늘어날까요? 부담스럽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외국인 매도 약만 현물 거래소 시장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약세가 최근 크게 가속이 붙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트리거를 당겼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는 재능적인 우리 코스피의 모습에서 대입해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 탄성이 좋을 리가 없겠죠. 실적 얘기 빼고 갈 수도 없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적 떨어지는 이 분위기의 상당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곧 바닥일 거야. 뭐 여기서 나빠져봐야 얼마나 나빠지겠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낮아 빠지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얼마 안 빠질 거야. 라는 분위기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사실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시장이 대표적으로 탑2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쪽도 동반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 탄성을 좀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꺼냈으니까. 반도체 입장에서 확률이라는 거는 원화 약세 가면 우리 일부 좀 반도체 가격 밀리는 거 이거 사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마냥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 어려운데요. 지금 일단 1200원 놓고 시작하는 환율 분위기는 시장의 부담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과거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환율이 한번 튀어올릴 때는 미친 듯이 튀어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 한번 딱 바뀌고 나면 10원대 마이너스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우리 많이 봤을 텐데요. 이례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달러가 강세의 가속에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수직 계획으로 솟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원화 값이 약세의 가속에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었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튀는 환율이 상승을 보이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경우들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치 바늘이 찍힌 것처럼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율 지금 약세로 갔으니까 이거 이제 1,200 넘어서 1,250, 1,300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원화 때문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이어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4월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물론 안 나올 거 알았죠. 안 나올 거 알았습니다만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YOY 값으로 보니까 산업 생산이 5.4% 소매 판매가 7.2% 예상치보다도 좀 덜 나왔었고 전원 수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커 봐라 미중 뭐 으르렁 으르렁 거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중국이 맞는 거고 중국 지표 잘 나오기 어렵고 중국 지표 저렇게 잘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밀어내는 중간제도 결국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늘상 들어오던 얘기들을 지난주에 많이 듣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약세를 좀 자극한 케이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은 건 맞은 거고 그럼 향후에는 어떨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누가 정확하게 찍겠어요. 이거 미중 그냥 부딪혀서 크래시 나고 그냥 시장 몰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럴 가능성 얼마나 뭡니까. 그리고 그럼 반대로 해석해서 그러면 극적으로 다시 또 타협해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잘 마무리해서 넘어갈 겁니다. 라고 낙간적 해석만 하기에도 지금 시장 분위기 사실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각을 제시를 해도 100%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변 데이터들을 조금 모아보는 거죠. 10% 관세에서 25%로 뚝 올라오고 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비재가 많이 오르겠죠. 관세 많이 오르겠죠. 소비재가. 그 밑단으로 봐서 뭐 중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세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수입 물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겁니다. 수입 물가 올라가면 결국은 그거 누가 부담해야 돼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작지 않을 텐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3,250억 달러 이것도 또 때려내겠다. 그렇게 되면 소비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물어야 되는 대상과 품목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비자의 비중이 더 높아지, 소비자의 부담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남는 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파국으로 흘러갈 그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승자 없는 게임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무게 쪽에 좀 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이 대중 수입액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지금 클릭하는 거를 한번 잘 공통점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휴대폰, 노트북, 사실 이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개만 그 밑으로 가서 부품이니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체크한 거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 다 들어가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좀 한다 하는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노트북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거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반사익이 올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사리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 대표적 품목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총액 탑2가 불편한 시점에 도래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약세를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고 크게 돌아서지 않는 이상 시장의 반전은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 요즘 늘상 봤었던 게 후약 그림이었거든요. 소위 탄성 떨어지는 시장으로 상당 부분 흘러왔었던 거 아니냐.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럼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케이스 우리가 두 가지만 체크해 봤었던 게 환율 이거 이례적으로 튀어 오른 것 같은데 달러가 지금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거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에 가속 붙이기 어렵다라는 부분과 지금은 뉴스로 봤을 때는 소위 파국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입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흘러서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비춰보면 우리 시장 갑자기 반전 보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크래시 상당 부분 밑으로 반영할 겁니다. 라는 뉴스만 말씀드리기에도 충분한 무리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제 시간과의 싸움 같아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좀 지칠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물론 하단도 좀 여러 놓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이제 크래시로 밀고 내려가겠느냐 그런 가능성은 또 크지 않다는 데 좀 위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제한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한데요. 종목 전략이라고 할까요? 보시는 분은. 네. 곤욕스럽죠. 사실. 지금 소위 말해서 종목들 들고 있으면 소위 물렸을 텐데 그럼 지금 잘라낼까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쓸데없는 종목 들고 있으면 사실 뭐 자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소위 말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들고 있었는데 내 좀 물렸소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00P 제가 돌바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0P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고 3%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밀릴만큼 밀린 이 자리에서 잘라낼까요? 라는 얘기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정해야 될 거는 반도체면 반도체 소위 말해서 반도체 빠지게 다른 종목장이라도 버티고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엔 종목장도 무너져버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 빠지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 잘하는 거는 배팅할 때 배팅하고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고 항상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위 한 발 물러나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이 편안한 시점인 건 맞는데요. 수급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의 수급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1조 원 넘게 지난주 판 모습이 눈에 바로 들어오실 거고요. 뭐 팔았는데 라고 보면 외국인 매도 상위에서 뭐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위에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합쳐도 5천억이 넘습니다. 뭐예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시장 지수를 지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신나게 때려내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 지수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단계죠.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량에 비슷하게 받아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메이저 수급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관의 수급은 동반매도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거든요. 오히려 개인들이 받았죠. 네. 전형적으로 빠질 때의 모습이죠. 어제보다 빠지면 싸 보이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샀던 종목들 한번 소팅해서 보면 셀트리온, LG전자, 필라코리아 전자도 보이고, 중공업도 보이고, 제약도 보이고, 음식료도 보이고 소위 말해서 색깔을 따질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이 업종을 좋게 봐서 샀습니다라고 해석할 만한 탄착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분산돼 있고 외국인의 매도는 포커싱 맞춰져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쉴드를 쳐주지 못하면서 종목장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한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시간도 남고 방송에 알맹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 소위 말해서 시장 좀 밀렸다 싶을 때 좋은 종목 찾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시장 이 정도 낮아 빠지는 분위기에 비해서는 정말 잘 버틴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종목 치고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요. 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입니다. 제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맨날 큰 종목 보던 애가 이제 와가지고 조그마한 종목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장 수급 이런 상태에서 대형제 들어올리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상대강도 유지되는 종목들이 사실 요즘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컨셉 잡아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난 4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기의 무선 충전 사업부를 캠트로닉스가 100% 자회사 위치를 통해서 양수받았습니다. 총 인수 금액이 210억 원이었고요. 2018년도에 삼성전기 무선 충전 사업부의 매출액이 한 1,000억 원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 정도 남기면 사실 210억 원 주고 산 거 이거 비싸게 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양수도 계약의 종료가 6월 말까지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7월서부터는 연결실적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EPS단으로 한번 보죠. 턴어라운드 작년에 돌려냈고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고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크게 급증할 걸로 보는 기업 중에 하나 소위 말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서 한번 보게 되면 분위기 크게 안 좋았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머리도 들어 올렸고 수급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사는 모습이 워낙 역력한 분위기고요. 소위 요즘 산다고 얘기하는 종목들 쉽게 찾기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 좀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 스토리상으로도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면 사실 시장 얘기 안 하고 종목만 쭉 발라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상대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멘텀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많이 무거워져 있는 상태인데 더 밑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상대 강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로 압축 투자 얘기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0점을 조준해가지고 화력을 집중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좀 그냥 가시기 섭섭해서 그래도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말씀을 보너스 자원에서 해주셨네요. 한 주간을 또 잘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전략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피 돌바닥입니다. 2000피 밑으로 우리가 소위 간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전처럼 다시 또 1000피 초반에 갑니다. 1000피 중반에 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맞을 만큼 맞은 자리 2000피는 돌바닥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무게 지속적으로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수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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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